자 아쿠아님은 사스케의 마다라 사스케의 마다를 꼈고요 PS님은 오르치마루 키미마루 이게 주케라고 합니다 아 서로 주케야? 자 그러면 주케대 주케전으로 동점해서 자 여기서 한번 또 자존심 매치 가네요 아 스티거택 빠르고요 확실히 사스케의 손빠르기가 상당히 높은거 보니까 아쿠아님 빠르죠 어 잘하죠 주케라는 느낌이 들고요 PS님 순식간에 바꿔치기 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PS님은 바꿔치기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가는 선수를 말씀드렸죠 역시나 제에서의 대로 가고 있어요 아 우리 아쿠아님은 또 바꿔치기 없는 상황까지 잘 몰아넣었습니다 PS님 갑니다 완전 뚫었어요 자 계속해서 뚫어냈고요 지금은 오르치마루도 되게 힘을 썼네요 그리고 아쿠아님 가드 어? PS님 지금 그냥 대시 박았으면 됐는데 왜 지켜봤죠? 네 자 아쿠아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 자 무너지고요 차크라 채워줍니다 PS 자 공주 스틱어택 견지 잘했고 기폭찰 막아냈습니다 PS 자 두번째 기폭찰을 맞은거 같네요 확실히 죽게다보니까 굉장히 빨라요 진행이 되게 빠릅니다 손이 자 아쿠아 가드 깨질까봐 지금 푼거에요 지금 일부러 가드를 일부러 푼겁니다 지금 가드가 깨질까봐 5위 맞을까봐 그럼 5위 맞으면 죽는 각이었거든요 카운터 좋습니다 아 지금 카운터 쓰는 어 둘 다 카운터를 많이 안쓰고 있었는데 자 잘 썼어요 PS님이 자 아쿠아 바꿔치기 없구요 와 진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와 이렇게 글쎄요 지금 이게 죽게전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생각 못했어요 정말로 어떤 부분에서 지금 해소를 해야될지 모를정도로 진짜 PS님 게임을 너무 잘해주고있어요 지금 그렇죠 아쿠아님 지금 이렇게 가야돼 지금 분명히 아쿠아님은 뭐 아까 누가 그랬던 컨디션이 안좋다 아쿠아님 오늘 컨디션 정말 좋아요 지금 엄청 좋습니다 지금 자 스티거 때 막아주구요 안그랬으면 렌즈 못잡았죠 늦은 시간도 아니고 시간이 아쿠아님 자 둘다 바꿔치기 하나있는데요 자 스티거텍 막아주구요 저런거 사소하나 이런것도 하나하나가 잘 안맞는거야 지금 그러니까 계속 쓰는거죠 아쿠아님이 저런게 안맞으니까 지금 자 이건 좋아요 그렇죠 아쿠아 굉장히 좋았어요 자 지금 더 뚫어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여기서 절대 절대 멈춰선 아쿠아가 아니거든요 원래 이미지는 자 양선수 모두 다 콩콩이 하면서 간보는거 보세요 지금 와 진짜 심리전 좋구요 자 둘다 바꿔치기 없으니까 일부러 간보는거 이제 간보는거 자 스티거텍으로 먼저 들어가는 아쿠아 그러나 야 2단점프로 PS가 살아나네요 자 이것도 지금 이거 얼마 체력 안남았는데 이거 정말 귀찮게 해주겠다는거 지금 PS님 입장에서는 이거 체력 얼마 안남았는데 이거 이만큼밖에 안남았는데 정말 귀찮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와 거의 뭐 좀비네 좀비 인간 좀비 자 막아주구요 저정도 빛 조금 남았는데도 아 바꿔치기 찬다 아 그러나 아쿠아님 썰어주구요 자 아쿠아님 잘 몰아쳤었는데 어 너무 흥분하면 안돼 이미 죽었어 어 죽었는데 더 때리면 안되구요 어 어 굉장히 유리한 순간에 조금 체력을 많이 줄이는 순간에서도 체력차격 또 나버리는 바람에 자 스틱어택 들어가지 않았구요 근데 스틱어택이 계속 써주면 좋네요 어 가드가 회복이 안되네 그쵸 가드가 깨지고요 오입니다 자 아쿠아 지금 정말 설계 잘했죠 간 봤어요 지금 가드가 깨질거 같으니까 스틱어택으로 계속 간을 본거에요 지금 그러면서 가드가 깨지기 기다렸고 바로 오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아직은 체력을 못 줄였어요 아직은 못 잡았어요 하지만 정말 이건 청신호에요 청신호 이 정도면 너무나 좋은 상황이구요 마다라 화근 자 PS 그리고 가드 또 깨질 수 있어요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보니까 가드가 PS님 단점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하질 않아요 잘 거의 뭐 방어나 공격으로 와버리기 때문에 가드가 항상 좀 불안합니다 지금 이거 가드 또 깨졌죠 역시나 지금 PS님이 계속 몸으로 막아버리니까 가드가 계속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PS님이 조금 이런 공격적인 성향으로 또 가드 깨졌고요 지금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PS님도 또 자 지금 PS님 뭐 그리고 악환이 역전해냈어요 디모의 역전 아 정말 상대의 바꿔치 완벽하게 뺀 다음에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한격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은 다음에 5위까지 아 세번째 경기에서 제대로 달려줍니다 아쿠아 아 정말 힘든 경기였어요 어 정말 힘든 경기였고 지금은 죽게 전에서 말이죠 너무나 위기의 순간에 몰렸던 순간에서 너무나 영리하게도 가드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깨주는 모습들 어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잘 활용해주면서 상대에게 지속딜을 너무나 넣어주면서 어 긴장을 계속할 수 있게끔 가드를 너무 잘했겠어요 어 자 이렇게 해서 2대1로 피해 스트림 꺾어주며 멜지 포유드까지 몰아워줍니다 아 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 춤부